토트넘의 희망, 손흥민이 빛나는 축구 경기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상대의 수비를 뚫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로 유명하죠. 연속된 패배로 침체에 빠져있던 토트넘은 드디어 캐슬을 상대로 반등해 성공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상대는 노팅원 포레스트였는데 이 경기는 마치 운명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전의 험난한 일정을 뒤로하고 손흥민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예상은 뒤집혔습니다. 노팅원 포레스트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향해 공을 가진 순간부터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한 전담 수비수가 4명이나 붙었고 그들의 방식은 거의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거친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죠. 경기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손흥민은 그 한가운데서 혼자서 맞서 싸웠습니다. 노팅원 포레스트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을 건 절박한 싸움이었죠. 순위 16위에 머물며 겨우 3번의 승리를 거둔 노팅원은 또 다른 패배가 강등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노팅원은 토트넘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팀의 전략은 향후 경기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유캐슬과의 경기에서 성공한 전술을 노팅원 포레스트와의 경기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손흥민 선수를 맹렬한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몸을 사리지 않는 경기 스타일로 이끌었죠. 노팅원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강철 같은 체력을 지닌 선수이며 상대의 압박을 오히려 즐기는 독특한 스타일의 공격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압박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팅원의 치열한 압박 속에서도 손흥민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4명의 수비수를 속이며 라인 브레이킹을 선보인 그는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슈팅은 사각지대를 노렸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혔습니다. 노팅웜은 손흥민의 엄청난 속도와 기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전략은 손흥민 앞에서 무너졌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담한 5명의 수비수로도 그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패싱 능력으로 수비수들을 좌절시키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노팅웜의 수비수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은 노팅웜의 방어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고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만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마치 경기장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들 사이를 누비 및 창출하는 공간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간파한 노팅웜의 감독 스티브 쿠퍼는 압박수비를 해제하고 지역수비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약간의 자유를 부여하는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노팅웜의 공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 중반까지 벽에 부딪혔지만 점차 토트넘의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팅웜 선수들은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침착한 자세는 상대팀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과거 원톱으로 뛰었을 때와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지역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40분경 노팅웜의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의 다음 행동은 경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마치 눈부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상대의 수비를 뚫고 나갔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로빙 스루패스 하나로 공을 받은 그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며 기회를 노렸죠. 노팅웜 감독은 손흥민의 이러한 위협에 결국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변경은 토트넘에게 분위기를 되찾아오는데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바로 수비수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박혀 압박을 가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가마차기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42분에는 실제로 그의 가마차기 슈팅이 노팅웜 수비수의 몸을 날려 막는 데 의해 골대를 빗나갔지만 그 슛이 골대를 맞췄다면 거의 확실한 골이었을 것입니다. 노팅웜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은 마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토트넘의 역습이 시작될 때마다 노팅웜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있는 왼쪽 측면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공이 손흥민이 아닌 클루셉스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노마크 상태에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날려 히샬리송의 머리에 정확히 맞추며 골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후반전에 드라마틱한 골이 터지며 히샬리송의 득점으로 그의 부활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시스트를 해준 클루셉스키를 잠시 잊고 손흥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 이는 중계 화면에서도 포착되어 클루셉스키의 당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여유롭게 비둘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경기장을 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오히려 노팅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노팅웜의 맹공격이 이어졌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취소되는 등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전략을 수정하여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유지하되 기회가 될 때마다 중앙으로 들어와 직접 공격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즉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고 후반 63분 손흥민은 중앙에서 컷백 패스를 받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에 확신을 얻고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위치를 바꾸는 시도를 했고 이는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빈 공간을 향해 돌파하며 득점에 성공했고 토트넘은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의 기운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토트넘의 비수마가 무리한 파울로 퇴장당하며 중앙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을 교체하며 손흥민을 원톱 체제로 전환하는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은 선수 한 명이 부족했지만 마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든지 공격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노팅웜의 수비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까지 그를 경계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 혼자서 5명 이상의 상대 선수들을 묶어두며 토트넘에게 수적 우위를 가져다주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노팅웜의 집중 방어는 오히려 토트넘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의 완승으로 끝났고 팀 내부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동료 선수 우독은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훌륭한 선수이고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과 비교할 때 그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축구는 협동을 유하는 스포츠이며 누군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날 그는 또 한 번 전장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기 전문 매체 오타는 이미 경기 전부터 토트넘이 노팅움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을 50.2%로 보았고 반대로 노팅움의 승리 확률은 23.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존재 유무였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직전 경기에서 우독의 득점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올렸고 후반 막판에는 페널티 킥골까지 성공시키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16경기에 출전하여 열골과 사도옴을 기록하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7골을 넣는 등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숫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주역일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미끼 역할까지 훌륭히 해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보다 더 많은 원정 골을 기록한 선수는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란드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숨은 활약은 스탯으로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팀이 그의 득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료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손흥민의 미끼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의 활약 부활의 중심에 손흥민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에버튼 소속으로 마지막 두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첫 번째 연속골에 성공한 것도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까지 훌륭히 수행하며 팀 전술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비수마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노팅움을 상대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과 토트넘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결고리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팀에 대한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의 성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